15&s 안녕하세요, 15&s의 박주민, 마이크입니다. 금발이네요. 이번 15&s 두 번째 라이브 영상은 제 솔로 무대라서 예은이가 없어서 되게 어색하고 빈자리가 많이 느껴집니다. 그래도 이번 노래는 임정희 선배님의 시계태엽이라는 곡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포근하게 보내시라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편안하게 눈 감으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뮤직 스톱 I, I can't wait for you 기다린다고 그 말도 못하고 너, 네가 떠난 곳 그 자리에서 계속 서있어 마치 불려버릴 시계태엽처럼 너를 향해 멈춰지 바늘처럼 계속 녹인 쓴 채로 이대로 서있어 난 움직이려고 애를 써봐도 멈춰진 채로 널 잊으려 해도 지우려 해도 그대로인 걸 마치 불려버릴 시계태엽처럼 너를 향해 멈춰지 바늘처럼 계속 녹인 쓴 채로 이대로 서있어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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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- 너, 너,act someone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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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Magotionsyn 마치 울려버린 시계태옵처럼 너를 향해 멈춰진 바늘처럼 계속 녹이 쓴 채로 이대로 서있어 난 I, I can't wait for you 기다린다고 그 말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제가 며칠 전에 배웠던 춤이 있는데요 같이 춰 해줘야 돼요 처음에 춤은 빅뱅 선배님 중에 지드래곤 선배님의 원하마카인드 노래에서 태현 선배님이 앞에 추시거든요 그거를 따라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계태옵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눈에 못 들어갔어 ife